바라만 볼 것인가 세이브 더 월드 히트 스펜서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민수 안쪽 띄워주고 골밑! 득점 성공! 지금 창래 패스가 좋았죠? 스펜서 선수와 지금 김민수 선수가 엘리윤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하이로우에서 진행이 됐던 엘리윤 플레이인데요 모비스가 지금 2쿼터 들어와서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지금 잠깐 득점에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유리아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요